2015년 4월 학력평가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격근을 구성하는 근육 원섭류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기역과 니은은 각각 A대와 A대 중에서 하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기역과 니은 중에서 여기 마이오신의 길이를 이야기하는 니은이 바로 A대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기역은 이제 액틴 필라민트만 존재하는 부근이죠. 여기를 우리는 A대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자, 기역은 A대가 아니라 A대이다. 자, 근육 수축시 수축을 하게 되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 수축을 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근절,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Z선에서 Z선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Z선에서 Z선까지 수축이 일어나기 때문에 근절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럴 때 I대, A대, H대의 변화를 보게 되면 자, A대는 우리 마이오신 필라민트의 길이기 때문에 얘는 항상 일정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나머지 H대나 아니면 I대 같은 경우는 수축에 의해서 얘네들도 수축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문제를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니은에서 근육 수축시 니은의 길이는 짧아진다 그랬습니다. 니은의 길이는 우리 마이오신 필라민트의 길이기 때문에 항상 일정하다. 자, 원섬유는 근육 원섬유는 밝은 부분 I대죠. 이제 어두운 부분, 이제 겹쳐져 있는 A대가 존재하는 부분이죠. 그 부분들이 서로 반복되어서 나타난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D금만 정답이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D금만 정답이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D금만 정답이 되겠습니다.